이제 첫 번째, 첫 번째 룩 먼저 가볼게요.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이런 룩, 이런 룩. 핑크, 핑크, 네. 이런 핑크, 핑크한 러블리 룩 같은 경우는 아니, 여기서 갈아입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거기서 안 갈아입어요. 저는 그냥 제 옷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굉장히 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야할 게 없어요. 여기서 그냥 걸쳐만 볼게요. 됐습니다. 여기에 이런 판초, 판초 같은 느낌. 귀여운 느낌으로 리본 핀을 찌를게요. 슝! 약간 리본 핀.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러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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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예요? 별로세요? 이런 룩을 입고 지나다닐 때 여러분들 전화번호 물어보시나요? 헤이, 네 전화번호. 렛츠고! 네 전화번호! 네 전화번호! 안녕! 안녕! 입니다! 캐он